자 오늘 이제 세 종목인데요. 오늘도 세 종목인데 1집 Materials라는 종목이 좀 세 종목이죠. 정말 세 종목이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SO1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소영씨가 택하지 않은 대한재강이라는 종목입니다.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게 SO1은 대형사고 대한재강은 개별주 테마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잠깐만요 1집 Materials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1집 Materials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얘는 이제 세 종목인데 얘는 이제 전기전자 부품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렉포일 관련해서 태블릿 PC나 휴대용 복합기, 통신 복합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해내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탄력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보시면 4월 들어서인데요. 4월 들어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중형주들이 위에서 버티다가 하락하는 이유가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기간매도로 이어지면서 기간매도로 이어지면서 기간매도로 이어지면서 이제 종목이 하락을 했던 건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1집 Materials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뭐 그 중형 전기전자 부품 종목분들과 같이 상당히 좀 가격적인 메리트와 중요한 것은 많이 내려와서 가격적인 메리트 그거 하나만 보고 매수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반등을 넘어서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갤럭시 S3 앞두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각종 태블릿 PC들이 이제 신제품 나오게 되면 하반기까지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 이만큼 4월 달에 하락을 했던 것인데 4월 달에 하락을 했던 것인데 보통 이제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공장의 가동률을 봐요. 가동률 지금 1분기부터 이미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하반기까지 주력 사업 부분의 공장 가동률이 70%를 넘어갈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장이 가동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잘 팔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준가를 이어지면서 이익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상장된 이후에 계속 주가가 바닥을 그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하반기에 대한 리스크도 적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이 제가 이 가격 지난주에서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가격은요. 이번 주 목요일에 이번 주 목요일에 리치맨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정확하게 좀 설명도 해드리고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서 이해했나 좀 하시겠습니까? 온라인상에서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SO1은 어제 말씀드렸던 일부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채택이 됐죠? 오늘 근데 비중을 줄이더라고요. 오늘 사실 SO1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수용시가 오늘 비중을 좀 줄이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유럽 증시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내일 시초가 공략하시면 됩니다. 시초가가 10만 2천 원이에요. 그리고 오늘 종가가 11만 5백 원입니다. 5백 원 파졌는데요. 실제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장중에 이제 위쪽으로 줬다가 아래쪽으로 줬다가 다시 위쪽으로 주면서 양복 마감을 하는 흐름상에서도 얘도 지금 도지 형태 위아래 꼬리가 달린 상태에서 문통이 그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정부의 규제 리스크의 정점을 좀 통과하고 있다는 거였잖아요. 삼성톡탈 지난주에 정유업 진출한다라고 해서 SO1, SK이노베이션, GS까지 장중에 충격을 좀 강하게 받았는데 실제로 SK이노베이션이 정유업 중에서는 가장 저렴합니다. 밸류에이션 걔가 PR이 한 6배 중반 정도가 되고 GS 같은 경우는 한 8배 7배에서 8배 정도가 되고요. SO1은 9배가 넘어요. 그런데 SO1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PR대로 보자라고 하면 SK이노베이션이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 저렴한 게 GS고 SO1은 그 세 놈 중에 가장 비싸잖아요. 그런데 해외 정유업 중의 정목분들의 지금 PR 상태가 9배가 살짝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적정 주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SK이노베이션이 실제로 원체 반등이 들어간 상태에서 주가가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GS 같은 경우도 지금 SO1보다 좀 더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바닥을 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 같은 경우도 현재 구간상에서 SK이노베이션 대장주구 이쪽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저점을 먼저 확인한 상태에서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경직을 강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요. 대한제강이요. 얘는 그냥 테마로 저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트 살짝 보여드리고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요. 대한제강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올랐죠. 오늘 마이너스 1% 넘게 하락 출발했다가 오늘 1.26% 정도 해서 올랐는데요. 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파도 한 번 그려줬고요. 가덴 앞으로 나왔는데 거래가 바닥이에요. 대선 테마 신공항 테마 이 부분도 온라인 공개방송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방송 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종목들 제대로 말씀 못 드렸으니까요. 공개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죠. 리치맥 홈페이지로 찾아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뵙도록 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